이제 니 프로 하고 싶단 얘기로 들린다? 어? 요즘 메인 놀이 하니까 재밌디? 언니가 소홀했던 메인 자리를 왜 저한테 그렇게 넘기세요? 그깟 맨날 생각도 없거든요? 성패디랑 뭐 기획한다고 그러지 않았어? 요즘 뭐 여기저기 피디들한테 콜 받았다고 신났다 그러더니 그래서 지금 니가 이렇게 기고만장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후배 작가들 조금만 더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성패디랑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 어차피 알게 될 거 가짐스럽게 굴지 말고 저 아무랑도 기획 안 하거든요? 나랑 해! 나도 이번에 기획한다 그니까 나랑 하자 나랑 가지 안 작가 멋있는 성 맞지? 저 새끼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안 작가 대답해 나랑 기획할래? 아니면 나랑 기획 안 할래? 나랑 기획할래? 아니면 안 할래? 뭔가요? 나 분신해서 못 보겠다 왜 안 작가가 내 작가라고 말을 못 해? 나랑 기획할래? 안 할래? 대답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? 미친 놈같이 미쳤나 봐 진짜 하면 될 거 아니야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너 해냈다 이거 골라 진짜 어 방금 들어주다가 이게 형 바꿔면 아니 언니 어떻게 어? KD님하고 왜 기획이...